그쪽은 어느 대학 나왔어요? 좀 멀어요. 멀면 뭐 지방? 지역 이름은 들어간 학교인가? 코넬대요. 학교는 다르지만 전공이 경영학으로 같아서 통하는 데가 많아요. 코넬대 경영이면 제보들이나 가는 거 아니야? 매치가 안 되는데? 내 친구도 거긴데 동창 대봐요. 글쎄요. 그쪽 친구분이 아실만한 동창으로 고를 수가 있으려나? 사실, 학교 이름은 코넬대요. 저는 코넬대요.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까요? 우리 남편 다 완벽한 줄 알았는데 천박한 친구들이 단점이네요. 윌슨 교수님이 이런 데서 이름을 말하라고 절 조기 졸업시켜주신 건 아닐 텐데 네, 근데... And excuse me? You gotta practice your accent. I almost didn't get it. 아멘